선생님! 저 시험 다 했어요! 최악이군! 나쁜 선생님! 안돼! 또 F야! 난 내 직업이 좋다니까! 에리카! 무슨 짓을 한 거야? F! 안돼! 어쩔 수 없어! 꿈도 꾸지마! 약하긴! 내 손! 네, 잘해야! 여기요! 선생님! 제 시험지요! 아니, 아니! 안돼! 알겠어요! 선생님! 다시 할게요! 착하지? 그래, 구조들! 시작하자! 교실! 누구지? 캐시쌤이라고 새로운 선생님이에요! 착한 선생님! 네 이마에 뭐니? 좋아요! 수업 잘하세요! 내가 닦아줄게! 이제 됐다! 샘, 멋진데? 완전 맘에 들어! 시험을 보자, 루저들! 캐시쌤, 제가 할게요! 그러시겠죠? 밥쌤, 다 했어요! 밥쌤, 다 했다니까요! 이리쳐! 저기, 뭐하는 거야? 내 시험지 내놔! 베끼면 안 되지! 조용해, 이 범생아! 너도 나빠주고 싶다며! 그럼 내 거 가지던가! 난 네 걸로 낼게! 밥쌤, 다 했어요! 선생님, 저기요! 다이빙도 참! 이게 뭐야? 저 다 했어요! 진짜 제안기네! 이제 어때? 잠깐! 무슨 짓을 한 거야? 받아라, 루저! 어여! 다시 해! 나도 냅두고! 이게 뭐야? 선생님! 거닝페이퍼? 말도 안 되는 수업 방식이네! 죄송해요! 다신 부정행위 안 할게요! 그래야지! 뭐 하려는 거지? 네 다리에 커닝페이퍼 가려! 이게 무슨!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내 바지에! 핸드폰 줘, 당장! 알겠어요, 쌤! 여보세요? 난 좀 바빠! 그래, 새쌤! 루저들 잘 보고 있으라고! 문제없지, 동료! 저기 뭐지? 루저? 누가 이랬어? 실수였겠지! 얘들아,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루저는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캐시쌤! 알았어요! 좋아, 내가 도와줄게! 얘들아, 사탕 먹고 싶은 사람! 여기, 바다! 내가! 베이스! 깨! 공짜 음식! 포장지를 봐! 와, 거미페이퍼네! 다비야! 내 킨 어딨지? 내 포장지 어디 간 거야? 얘, 여기 있다! 열심히 하렴! 네,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멍충이들! 아직 시험 낙지 안 했니? 돌아왔네! 무슨 일이지? 여기, 바지요! 선생님! 그래, 필요하긴 했어! 여긴 내 자리야! 그래, 시험 지내! 여기요, 쌤! 다 있어요! 그래! 우와, 맞았잖아! 난 최고의 선생님이라니까! 아, 네! 다 쌤덕이죠! 야, 이 괴짜! 너 가만 안 둬! 뭐해, 범생이! 아하! 잠깐만! 이게 괴롭히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래, 네 말이 맞네! 저기! 저리 가! 저기! 저리 가라고! 우리 바빠! 저기! 왜? 나쁜 셈 없앨 계획이 있어! 봐! 뭐야? 지우개? 학교에서 지워버리는 거지! 보여? 그거 좋은 계획인데! 바람의 속도 곱하기 끈의 무게는? 아하! 네 신발! 고마워! 꿀! 아야! 누가 이랬어? 저희 아니에요! 밥쌤이 그랬어요! 밥쌤이 그랬다니까요! 맞아요! 밥쌤? 당신이 했어요! 아뇨! 제 스타일은 더 멋진데요! 제 거예요! 제 핸드폰 케이스예요! 여보세요! 진심이에요! 이런! 현대 기술이란! 받아라! 루저들! 이런! 도망쳐! 축하합니다! 오늘은 선생님 대회가 열릴 거예요! 밥쌤! 캐시쌤! 최고의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얘들아! 우리 어떡하지? 그래요! 캐시쌤이 먼저 하세요! 에리카! 에리카! 질판 앞으로 나와! 왜 좋아요? 문제 풀어봐! 이런! 범생이! 나 도와줘! 엑스는 여기! 미적분! 그거야! 알았다! 뭔데? 여기! 밥! 보자! 맞았어! 잘했네! 에리카! 완벽해! 고마워요! 고마워! 잘했어! 최고야! 좋아요! 캐시쌤 1점! 저기! 보지 말고! 밥! 당신 잘해요! 알았어요! 분필 1이네! 한번 해보고! 답은 1이에요! 맞죠? 아니야! 이 루저야! 그래! 이런! 큰일이네! 흠! 네 자리로 돌아가! 너 이 루저 양갈래! 저요? 나와! 알았어요! 문제 풀어봐! 답은 1인 것 같은데요? 뭐? 아니야! 나쁨에서 최악으로 가고 있네! 당장 가서 앉아! 가장 똑똑한 학생이 필요해! 나가요! 선생님! 그래! 이거 풀어봐! 널 믿고 있다고! 다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뭐가 어렵다고! 죄송해요! 밥쌤! 그래! 내가 직접 설명해주지! 여기! 3개의 사과가 있어! 2개가 사라졌어! 그럼 몇 개가 남아? 알았어요! 드디어! 여기 답이요! petit mehr! 천사! 아니! 천사! 천사! 아니! 아니! 이런! 아야! 파! 나랑 가자! 캐시쌤, 이기셨어요 뭐야? 불공평해 나가요 그래, 얘들아 종쳤다 저기, 루나 어? 어떤 꽃다발이 더 맘에 들어? 이거 도와줘서 고마워 이상하다니까 에리카, 이거 받아 무릎 꿇어, 당장 문제없지, 네가 원한다면 에리카, 이거 받아 난 꽃은 됐고 널 잡아버릴 테다 얘들아 이런, 내 캐시쌤 이러면 안 되지 컬러 마커 써 우와, 좋은 생각인데요 저기, 잠깐 부장 때문에 온다 예술은 좋은 거 한다 올해 최악의 선생님 캐시쌤, 좀 멋진데요 왜요? 어, 아니야 그래 잠깐, 뭐지? 종이다 썩 가자 누가 신경 쓴다고? 저기, 얘들아 썩작됐어 왜 그래요? 앉으렴, 어서 알았어요 그래 누가 다 풀어볼래? 루나, 나와 저요? 알았어요 지구본에서 미국에 점을 찍는 거야 흠, 그거 쉽네요 검색해봐야겠어요 뭐? 구글링은 안 돼 잠깐, 핸드폰 돌려줘요 안 돼 다시 지구본으로 미국 어딨어? 우와, 완벽한 농구공이야 뭐 하는 거니? 그만해 지구 돌려놓으라고 야, 패스해 잡을게 이런 내 지구본 너? 이 적도 모자 좀 봐 나도 해볼래 너 너무 멋지다 잠깐 좋은 생각 잡아 쉬룸들 어서, 빨리 우와 지구가 너무 단단했나? 얘들아 이거 봐 라이브 중이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좋아요, 눌러줘 뭐야 이걸 선을 넘었잖아 충분해 뭐야 됐어 너희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알아 앉아요 밥쌤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 다엘이요 봐요 당신이잖아요 네 사진 잘 나왔었는데 라이언 포슬린 같네요 당신은 해고입니다 여기요 안 돼 그치만 왜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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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당장 알았어요 나쁜 선생님 무슨 일이야? 선생님 도와주세요 캐시쌤 어떻게 애들을 묶을 수 있어요? 교장쌤 저희 화학 수업 중이었는데 진정해요 이거 선을 넘었잖아요 지금 장난해요? 학생을 묶으면 안 되죠 이건 조선시대에나 있던 일이라고요 뭐야 교장쌤 그만하시죠 잘 있어 학교 뭔가 잊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중요한 건데 안녕 모두 내가 뭘 잊었는지 아니? 아래 댓글 남겨줘 쏙 드디어 조용하네 좋았어 다음은 원숭이에 대한 시를 배워볼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풀어줘 난 교장이라고 왜? 교실에선 조용해요 착하지 아하 그거야 내 F총 교실에서 가져와야지 휴 그래 무슨 일이야? 캐시쌤 멋지죠? 조용하고 통제 가능하고 안돼 그래요 저는 가볼게요 좋은 생각이 있지 안녕 친구들 난 새로 조활학생이야 좋아 교장쌤 비춰요 여기 앉으라 편히 있어 알았어요 여기 초반 시험이야 도와줄게요 안 보여 아야 선학생 칠판 앞으로 조용 알았어요 어떤 나라가 우후를 제일 많이 보는지 골라봐 저기 얘들아 댓글로 너희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적어줄래? 제발 도와줘 자 답은 뭐지? 알았어요 잠시만요 생각 좀 지구 중력 곱하기 칠판까지의 거리가 알았다 저기 얘들아 도움이 필요해 당장 말해 점수다 스트라이크 아야 예 터치다운 루저 이런 우리 어떡하지 죽인 건가 내가 앰뷸런스 부를게 저기 빨리 와주세요 내 예쁜 딸 호수상태에 빠지기엔 너무 어렸는데 나쁜 거미 왜 내 딸을 고른 거야? 난 혼자네 내 강아지 안녕 아빠 여기요 이방서류 준비됐습니다 여기 있다 우리 가족이 된 걸 축하해 에리카 동의하시면 사인하면 됩니다 뭐야? 새 딸? 아빠 네가 내 셋 딸이야 저 강아지 제가 데려가도 돼요? 제발요 저희 강아지 필요해요 캐시의 강아지였는데 제발요 이렇게 빌게요 아빠 알았어 이제 네 거야 예 이리 와 수리야 가 넌 잘 있어 예전 딸 쟨 내 강아지야 우리 아빠 내가 줘 절대 이렇게 두지 않을 거야 행복하다 했지 왜? 아빠 누구랑 있는 거야? 저 가정 파괴자 실수 뭐야? 햄 햄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러지? 케이시 아가 돌아왔구나 그래 나야 곧 나를 쫓아낼 거야 아가 그만 뭐야? 아빠 여기 있잖아 너 안전해 통했다 너 이 사기꾼? 나 게임할래 케이시 티비 고쳐 나? 그거 알아? 알아서 해 잠깐 내가 고치면 되겠다 예 계속할까? 케이시 뭐야? 내 방을 나눴다고? 감히 동생 물건이 여기저기 있네 이게 뭐지? 어? 일기장? 안녕 얘들아 너희 동생 일기 읽어본 적 있어? 댓글 남겨줘 이제 한번 봐볼까? 뭐야? 내 그래 얘는 내 남자친구인데? 어디서 감히 쟤 끝났어? 아가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쟤 싫어 이리 와 괜찮아 아 잠깐만 아빠 나 쟤 싫다고 뭐지? 예? 우리 시작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난 에리카야 안녕 싫어 우리 친구 해야지 이런 악몽이 있나 됐거든? 왜 그래 그래도 우리 자매잖아 알았어 알았어 이럼 얘들아 잘 지내고 있지? 강아지씨 차 마실래요? 어? 아빠 우리 놀고 있었어 내 딸들이 잘 지내네 그럼 나 나가야지 아 그래 왜 그래? 까다롭게 굴지마 너랑 크랙은 헤어졌고 얜 내 거야 뽀뽀하자 크랙 너 내 남자친구 가만둬? 아빠 캐시가 날 괴롭혀요 뭐야? 간다 무슨 일이야? 언니가 날 때리려고 해 이상하다니까 난 무고해 제가 먼저 시작했어 케이시 핸드폰 줘 너 외출 금지야? 왜 나 안 돼 불공평해 난 무고하다고 우리 딸들 학교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케이시 동생 잘 돌봐 됐거든 아빠 케이시 동생 손잡아 알았어 귀여워라 잠깐 사진 좀 찍자 가까이 서봐 너 예쁜 두 딸 잠깐만 어떻게 쓰는 거지? 스마일 좋았어 좋은 하루 보내 공주들 안녕 아빠 이제 놓치 꼬맹이 뭐야 너 내 손에 풀칠한 거야? 나도 루저 그만하라고 내 손 내놔 그래 안녕 안녕 여기 바다 자기 고마워 그래 너 진짜 귀엽다 완전 천사야 어? 쟤 천사 아니야 완전 낭마라니까 낭말? 쟤 좀 봐 얘 복숭아 아니야 됐어 오늘 계획 뭐야? 뭐지? 그래 내 가방 좀 들어줄래? 무거워서 그래 별거 아니지 이런 진짜 무겁네 가자 뭐야? 뭐야? 어? 헐 나 학교 끝나고 남아? 안돼 내 딸들 좋은 하루 보냈니? 말해봐 난 어? 아빠 가 나 가족들였다 응 좋네 내가 냉장고에 붙여둘게 응 여기 이걸 가려야겠다 어허 그건 내가 그린 거잖아 이걸 저녁으로 재활용하자 아가 내 작품 짜잔 맛있게 먹어 고마워 아빠 예쁘다 올려야지 난 그냥 파스타 받고 쟤 예쁜 거 받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내 사진도 망치고 내 인생이 다 망치고 이제 됐냐 아니 아니 안돼 그러지마 무슨 일이지? 여기 왜 이래? 안녕 아빠 K씨 그만해 노출 금지야 방으로 가 좋은 꿈 꿔 아가 내가 잠자리 이야기 들려줄게 옛날 옛적에 일곱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라는 공주가 살았어요 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아리 뺏었어 너무 춥다 어 아가 아빠 아빠 감기 있는 것 같은데 체온 재볼까 쉬렴 아빠 여기 있잖아 뭐야 사기꾼 아빠 아가 나 가고 있어 아빠 골라야 돼 쟤야 나야 너희는 누굴 고를래? K씨 아니면 에리카 아래 댓글 남겨줘 언니 내가 차 가져왔어 싫어 잡았다 누져 넌 우리 가족이랑 안 어울려 뭐야 안돼 실수 난 가족에 필요한 것 뿐이었는데 야 왜 그래 그래 그만하자 진정해 잘 있어 나 갈게 완벽해 여보세요 크랙 우리 집 올래? 정말? 좋지 가는 중 고파 안녕 이 방 진짜 귀엽다 어 이게 뭐야 응 봐 네 동생이 널 그렸어 귀엽다 이리 줘봐 저 고아가 행복한 가족을 갖고 싶었던 것 뿐이었다고 에리카 안 봤잖아 우리 찾아야 돼 에리카 너 여기 있니? 없네 어디 간 거야 에리카? 여기도 없네 제발 도와줘 에리카 봤니? 못 봤어? 어디 있을지 알겠다 따라와 똑똑 이런 애 봤나요? 죄송해요 알았다 비켜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왜 저래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있나 보다 에리카 나 혼자도 집에 가자 싫어 왜 이래 우리 자매잖아 정말? 내 딸들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야 꼭 너에게 줄 게 있어 여기 할로윈 코스튬 뭐야? 스파이더골? 뭔가 이상해 달라지는 것 같은데 1년 후 스파이더 올리비아 문어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남자 우와 내가 도와줄게 히론 실수 괜찮아? 내 코 진짜 괜찮은 것 같지? 여기 니체 나 완전 괜찮아 안녕 의외 진짜 잘생겼다 안쓰럽네 어? 그래 너 진짜 웃기다 됐어 시험 떨어졌네 어떡하지? 무슨 일이야 그래? 나 수학 시험 떨어졌어 해결해야 되는데 다행히 나 수학 시험 잘 봤는데 내가 도와줄게 가르쳐준다면 고마워 이런 이런 내 시험 떨어졌잖아 조심해 그래 이건 나야 어? 여기 뭐 들었어? 거기 우리 언니의 반쪽이야 신경 쓰지 말고 내 반쪽이 더 멋지거든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음 공부하자 아야 거기 괜찮아? 응 레모네이드 좀 가져올게 두엘 스테이쉬벌이다 올리비아 문화의 지문까지 좋았어 너무 출출 맞아 불 여기 무슨 일이야? 응? 무슨 짓을? 이런 더 취약이네 내가 도와줄게 휴 불 꺼졌어 언니 좀 쉬자 내가 레모네이드 가져올게 안녕 올리비아 이런 이빨 판들 좀 봐 너 운동 많이 하지? 그치? 그게 어? 많이 해 이거봐 응 문 열라고? 뭐지? 누구야? 안녕 이거 받아 너 책 좋아하더라 응 고마워 가자 나 하는 거 나 하는 거 볼래? 좋지 우와 그치? 멋지지? 안녕 그래 나도 같이 해 응 나 현미경 진짜 좋아하는데 예쁘다 그 앤 그 앤 네 반쪽으로 돌아가 감히 감히 무단 침입하지마 이 반쪽 내 거야 이건 네 거고 됐어 저기 친구들 좋아요 5만 개가 되면 내 짝사랑이 날 알아볼 거야 제발 제발 안녕 그렉 우와 그렉 그렉 어디 가는 거야? 됐어 스파이더 동생 응 너 가만 안 둬? 멋지다 그렉 너 몸 좋다? 응 나 매일 운동하거든 왜 그래 올리비아 아무것도 이 아기 좀 봐 진짜 꼬맹이 스파이더네 브라보 올리비아 우와 진짜 크다 잃어버리지 않게 병에 둬야겠네 조기 나 꺼내줘 우리 실험 계속 할까? 사실 나 가야 돼 계획으로 돌아가자 여기 내 힘의식 시작하자 올리비아 우리 네 동생 없이 우리 만나는 거 어때? 좋지 나보고 데이트가 돼 꾸며야 돼 화장 됐다 나 백만장자 같아 나 꺼내줘 제발 아 맞다 동생 나와 고마워 돌아왔다 잘 있어 우와 너 비밀 실험실이 있던 거야? 이건 뭐야? 그거 신경 쓰지 마 오케이 여긴 뭐야? 멋지다 별거 아니야 그래 이럴 수가 이건 뭐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에? 아니야 그러지 마 저기 나 꺼내줘 왜 그래?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 네가 이 실험 만든 거잖아 꼬마 천재 뭐하니 네가 찾을 수 있는 기니피그는 나나였나 보지? 바보야 어서 그냥 마셔봐 널 믿었어 근데 너무 힘들었고 나 왜 이러지? 우와 진짜 멋지다 얘 춤춰 너랑 네 동생이 날 괴롭혔어 그래 용서해줘 제발 내가 안 짓 다 사과할게 나 좀 꺼내줘 싫어 뭐 하는 거야? 그래 여기서 뭐해? 못 싸웠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언니가 사라졌어 어디 간 걸까? 여기 내 생각이야 어땠어? 멋지지? 그치? 다른 것도 있어 재밌지? 하나도 안 웃겨 그거 알아? 널 위한 서프라이즈가 있는데 서프라이즈? 날 위해? 날 믿어 그거 알아? 나 서프라이즈 좋아해 이리 와 좋아할 거야 우와 저기 여기가 어디야? 무슨 일이지? 떠내줘 올리비아 뭐야? 언니 동생? 자매사랑 슈퍼파워 진짜 너무 귀엽네 멈춰 오예 드디어 화아 이제 난 엄청 강하다 초록 고블린 너 끝이야 고블린 그건 죽어봐야지 바보야 히론 아야 내 머리 언니 잡았어? 어서 고블린 이게 다야? 우리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 감옥에 앉아 니 화학 우리가 다 빼줄게 우리 입을 돌려줘 어서 됐다 경찰이죠? 나쁜 고블린을 잡았어요 오예 가자 친구 잘했어 언니 그니까 그치? 시험 갈래 언니 쉬러 가자 좋아 고마워 좋았어 이런 튜브 헷갈렸다 뻔뻔하긴 다음에 봐 내가 왔다 좋은 거 없나? 이건 코인 것 같은데 저리가 뭐야? 내 폰 좋은 시작이군 계속하자 상쾌한 음료 마실래? 고마워 오늘 덥다 그늘에 있자 좋은 생각이야 바이너 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가봐야겠다 현금 주얼리 이게 뭐지? 이런 딱 걸렸어 도둑 너 아무것도 안 보여 네가 슈퍼 히어로라고? 진짜? 난 아닐걸? 하나 더 너희 후회하게 될 거야 넘어졌다 조심해 아야 누구야? 넌 누군데? 누구지? 도와줘 진정해 이거 네 거 맞지? 별로다 가야겠어 그래 맞아요 손도 딱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제 셀카 찍어야지? 여기 도난당한 물건이요 얼른 가야겠어 그렇게 가버렸네 다 망했어 다 망했어 너무 늦었나? 벌써 갔네 안녕 친구들 현상수배? 장난하나? 돈이 얼마 있지? 없잖아 한 푼도 없어 포켓몬? 얘는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거리의 음악가? 그게 이거 진짜 돈이잖아 포탈 더 필요해 모자 몰래 바꿔야겠다 으악 머리다 포탈 뭐였지? 휴 벚꽃을 보나 그 앤 너무 예쁘다 안녕 뭐해? 뭐였지? 여기 좋다 뭘 줘야 되지? 조개껍질? 아니야 머리 달린 노래기계? 절대 안 돼 어? 알았다 얘들아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줘야 할까? 굿 좋지 뭐야? 타겟에서 벗어났다 네 버지 돈은 누가 내는데? 데이트 엄청나다 그치? 그래서 그런데 이거 받아 멋지다 카페에 당사고가 많다니까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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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패드? 이게 유용하겠어 귀여운 커플이네 근데 주머니엔 뭐가 들어서려나? 스파이더 마스크 스파이더 맨이야 각당이 돌아왔다 이런 숨어 큰일이네 내가 확인하고 올게 나도 갈 수 있는데 이번엔 절대 도망 못 갈걸? 가방맨이 이래요 더 재밌어지겠는데? 마스크 돌려줘 당연히 안 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손에 넣겠어 보고 싶었지 도와줘 미안 내가 처리할게 받아라 이건 나랑 잘 어울리지 포탈 네 여자친구한테 작별 인사해 이론 그 앤 나 여깄어 내 구원자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고마워 마일스 일어나